퇴근 마스터 와... 어... 특별히 마스터 어... 터진다 터지네 이제 터지네 나 하그마는 금방 업할 거야 강차 하라고 봅시다 아 영호성 쪽 아니야 와우 원숭이 완전체 와우 완전체 제천배성이네 그냥 자 보겠습니다 데미지 1800 허영이겠죠? 네 허영개수에요 허영 강차 회오리 가까이 있는 적에게 데미지를 주며 이동 공격속도를 방수시킵니다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나중니다 데미지 정도가 도움보는 성사로 표둘러치고 급본이 showers 성사 스킬을 보고 싶은데. 저긴 불러 트일까? 아 이렇게! 아 너무 싸구려 아니냐? 이게 히들러치인가 봐요. 아 스킬이 빌딩 너무 싸구려인데? 타자 60에 마저 70으로 준수하네요. 70, 50. 60, 60. 얘네 60, 70. 난다 대비 50, 70. 단자 살아서 많이 좋네 저 암을. 딸 애들이 비해서 많이 좋네. 공중을 못 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때리는 것 같아. 못 때리는 게 아니고 테스업이어서 아직 못 때리는..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데 아직 패치가 덜 된 것 같아요. 가늠한 시야.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여기서 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시야가.. 뭐야 이렇게 해도 시야가 이렇게 좁아? 이렇게 좁다고 시야가? 이게.. 이게 어두운 맵이라 그런가? 아 시야가 공유되는구나. 시야가 공유가 되네. 일단은 주박 허용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볼게요. 그냥 얘 혼자만 볼게요. 맹홀의 몇이지? 230레벨? 끄지 않은데? 스팝을 걸으니까 얘가 얘 때문에 일로 당기면서 일단은 안 붙네. 아 얘가 안 붙네. 메모랩이 높아서 그런 거 들긴 한데 재미가 별로 안 좋은구나. 허용 없이, 주작부 없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허용을 뿌리고 청룡도 터졌고 청룡도 터졌고 청룡도 터졌습니다. 잠깐 한 놈은 여기있어? 자, 여기다. 끄지 않은데? 아, 마다 다 떨어졌어. 줄잇! 4번, 5번. 오, 뭐야? 이게 자동식이었네? 왜이리? 왜이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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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만 3번 더 있어. 허용 뿌리고 허용 뿌리고 그냥 쏘아! 매력이 너무 이끌어! 온다. 온다! 얼어붙었다. 와아... 약한데 이거? 잠깐만, 나 맞아 당국 없네? 전쟁 레벨 200에 했을거야. 데미지 1,400. 공방은 잘 되는데 얼개에선 역시 데미지가 안된다. 데미지 1,400죠. 얼개톰에서 아무도 못하네. 오마나... 여기가... 아, 두개 개달졌나? 야, 두개 개달졌나? 야, 두개 개달졌나? 그냥 각사 한우만 버드 같은 거나 좀 잡고 그럴 거야 추가로 뭐 대단한 피치에 이런 거 할 거 없나 이 장군 보스 생겼나고? 갑작이 힘냈잖아 뭐야 왜 치아 공유 안 하냐? 각사 한우만 치아 공유 해주는 거 아니야? 오케이 그럼 한우만까지 받고요 그럼요 한우만은 뭐 딱히 별 볼 일 없었다 뭐 이 정도 많이 받으면 될 거 같고